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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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이게 바다지. 이거 바다지. 이제 또 파도가 안 치네. 빛인데 빛이. 빛이네 빛이. 바다 모래 사장이지. 여기 위에. 경포대 느낌인데. 경포대 느낌인데. 앉자. 바다가 아니었어. 진짜네. 이게 호수야 말이 되니. 해변 백사장 걷는 거지 뭐 이게. 이건 뭘까. 군고구마. 군고구마 치고 너무 큰 거 아니야. 사람들이 크니까. 고구마가 큰가 봐. 아니면 많이 먹으라고. 사우나. 어. 여기 계신가. 사우나 같은데 사우나. 사우나. 신기하다. 군고구마 장수 한 건 줄 알았지. 사실 아침에 이렇게 막 걷고 이런 거. 상상도 못 하는 일인데. 주로 언제 걸어요 형은. 아침 일찍이나 저녁에. 커피 하나 들고. 그리고 좀 걸어. 근데 걸으면 진짜 건강해지긴 할 텐데. 형 엄청 많이 그러니까. 처음에는 운동 삼아 걷다가. 네. 나중에는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걸었어. 그냥 막 생각하면서 걷다 보면 그게 정리가 안 되더라도 그냥. 리셋된다 그럴까. 조용해진다 그럴까. 그냥 형이랑 같이 아침 산책을 하면서 그냥. 그냥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. 같이 좀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아침 뒤졌어요? 어? 아니 일어나자마자 나온 거야. 조식이 여기서 먹는 거야 그러면? 2년 10월 8일. 1년 10월 10일. 저녁에해서. 10월 10일. 소식. 연주원 1. 1시간. 와 너 진짜 개운하겠다. 아. 네. 조금 걸었다고. 몸이 좀 깬 것 같아요. 아냐. 걸은 거 말고. 맨날 진짜. 응. 와우 스파시바 요거트인가 봐 맛있게 드세요 아 여기 두 분들 간혹적 단식하시려면 못 드시는데 스파시바 맛있네요? 최고예요 형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거 장난 이거 나중에 저녁때 한번 먹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안 먹어봐 저거 뭐야 저거 저거 끝에 있는 거 이거? 차 같은 거 차 타 저거 맛있겠다 아 이건 차니까 드셔도 되잖아요 커피랑 커피랑 먹어도 되죠 이거 좋아? 어 좋아요 약간 안면도 같아 안면도 같다니까 안면도가 얼마나 좋지 않아 계란은 먹고 싶다 아 후라이 먹고 싶다 딱 저렇게 두 개 아 야 형이 하나만 만들어줄게 여기 먹어봐 버터지 잠시만 나 못 먹으니까 버터지? 응 이 시간에 형 믿지? 응 두고 가서 이거에 계란 여기 있잖아 오케이 네 네 이거는 한참 동안 짠 기운이 스파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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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후추랑 소금 딱 넣어 맛있겠다 나쁘진 않지? 맛있어 아 사 먹어야겠다 아 아 여기 있구나 뒤에 네 네 네 네 네 네 저와 고기필의 티타인 단원척 단식 1일차 티타인 저희는 분위기 있게 커피 티타인 티타인 원샷? 아니요 저 지금 지금 바로 탔는데 오 오 우유 탔어 우유 탔어 오 형들 우유 우유도 못 먹겠네 그럼 우유는 단이 없잖아요 유당이 있잖아 유당 4시에 형 넌 지금 다 빼앗게 진짜 짬뽕 먹을까요? 4시에? 우리가 여기 5시에 와 그럼 간헐적 단식 1시간 추가 되는 거야? 먹을 수 있는 시간에서 늘어나는 거네? 그런 건 아니지 똑같지? 맞죠 어저께 그럼 후 만약 네가 5시에 먹잖아 응 그러면 공복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거지 더 늘어나는 거지 바보야 너 아직도 이해가 안 가? 이해가 된다니깐요 형 왜 그러세요 설명해봐 빨리 그러니까 16시간을 못 먹는 거 아니에요 8시간을 먹는 거 아니에요 이해 됐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해? 그러면 12시부터 16시간도 공복이잖아 그러면 12시 곱하기 28에 봐 기분 나쁘잖아 야 기분 나쁘게 아니야 기분이 안 좋잖아 걔네들 들어보니까 아 그래 맞아 내가 불을 지켜봐 가자 형 가시죠 가자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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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